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 대레이더 기술. 2. 중국은 무력하다. 3. 인도는 한국 무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템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니 후베이, 허난, 아누이 3개 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들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THAAD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THAAD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말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친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헌했던 대로 남부와 크롬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김민희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HIMAS를 동안 정밀 타격에 더해 숙여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들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의 노액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HM-88 HARM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로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오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HARM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HARM은 공중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에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정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반공포대를 무역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HARM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반공 MD 시설을 HARM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HIMARS가 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SEAD라고 부르는 밀작업이 필요합니다. 반공망 제압 작전 SEAD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반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반공 무기를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반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SEAD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듬바구니에 끼어 있어 반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따로 두 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을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 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 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에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물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스텔스기 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운델의 이더 미사일 HM-88 HAIM이 세 자릿수 정도 있고 ASA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SAD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HAIM의 동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MRAAM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HAIM 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IRIST와 MBDA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SAD 작전을 수행하려면 HAIM이 동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세 기종 중 하나들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SAD 작전은 제 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사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SAD 작전에서는 F-15나 KF-16이 위험을 물음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 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폐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의 SAD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SAD 작전 능력에 국산하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ASA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ASA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SAD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ASA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ASA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HAIM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ADD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SAD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D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락1 블락2 로 개발하면서 블락1에서 HAIM 이상의 성능을 블락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AARGM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위치 기반 GPS INS 함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 의 동합 등 핵심 재반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AARGM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ARGM은 HARM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재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재밍에 모두 무역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이 AARGM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의 서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률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듬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THAAD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 AD들 무너뜨려 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SAD 능력 확보는 전투력 재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 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참 재미난 행동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은 유명하죠. 특히 이 발언은 대만과 중국과 의 관계인 야만 문제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야욕은 대만을 넘어 이제 인근 국가에게도 뻗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비판을 해도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서로 도와가며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강력한 무기가 이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당하던 지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주마인민공화국 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마인민공화국은 대외적으로도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는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동해 내지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놓치기 실은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주며 중국과 수교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원칙은 공식적인 관계에서만 국한되며 실제로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교국들은 타이완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표부를 두고 있고 자국의 타이완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반면 대만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주마민국 대만 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마민국 대만 은 주마 인민공화국 중국 의 불법성을 고수하고 여전히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971년 운내에서 중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잃은 뒤부터 내교력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져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의 중국 대특에서 건너온 한족인 외성인 외성화학과 상대적으로 오래전인 명청대부터 이주하여 정착한 한족인 본성인 본성인 이 정서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이견이 다양하여 정치적 양상이 복잡합니다. 한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홍콩 마카오와 중국 내 소수 민족에게도 연관됩니다. 주마 인민공화국 중국 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홍콩 티베트 이구르와 같이 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과거 중국 당나라 시절 토번 왕국 이라는 역사와 문화를 구축하였던 독자적인 나라 였습니다만 끝내 중국에게 글복당해 강제로 합병당했고 현재까지도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은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국의 욕심은 끝나질 않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는 아예 주권이 있는 다른 국가에게 까지 눈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중국 병 티베트 자지고와 접해 있는 남아시아의 작은 산악 국가인 부탄을 탐내고 있습니다. 부탄은 중국과 인도와 접경에 있는 국도의 대부분이 2000m 이상의 고지의 있는 숨겨진 풍광이 무궁무진 한 곳입니다. 세계 행복도 지수도 1위인 국가이죠. 그런데 하필 중국령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중국은 부탄의 개까지 강제적 영향력을 뻗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탄은 중국이 수많은 티베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 행복 지수 1위로 유명했을 만큼 정말 평화로운 국가였던 부탄은 자국도 중국에 합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탄압을 해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누구든 티베트나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 발언을 하면 내정간섭이라며 간악에 비팔하고 경제적 보복을 가하며 이들의 독립 의지를 짓밟아 왔습니다. 2021년 10월 부탄은 중국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로 국경 문제 회담 촉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부탄의 영토에 도로와 전기 수도 통신을 연결하고 군사 시설을 들여서 언제든지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부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국경을 넓히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쓰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도 1위의 작은 나라 부탄은 이렇게 중국의 더러운 계획에 침식당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욕심은 인도와의 갈등을 극으로 치닫게 만들게 됩니다. 부탄과의 접경국가는 인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는 부탄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든든한 국가 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부탄 영토에 강제적으로 만든 마을이 고의 이든 아니든 인도군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 매우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인도는 중국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중국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인도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먼저 인도는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 인구를 갖게 될 인구 대국이며 곧 거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그만큼 엄청난 숫자의 병력을 운용 중인데 전군의 규모가 무려 140만 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ICBM 항공모함 전투기 자체 등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군사 강국 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5억 5천 6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군함을 구매한 후 바로 인도로부터 대한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기도 했을 네오 수준 높은 조종 훈련 을 통해 조종 기량 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MPT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국가 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자체 개발한 무기의 수준이 한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네오 떨어진다는 단점을 항상 기지고 있기도 합니다. 핵무기는 분명 강력한 무기이지만 국가 간 무력 분쟁에서는 쓸 수 없는 병풍 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최후의 외교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인도의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중국 같은 강대국과 대결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중국이 인도 부근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보고만 잊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부탄 같은 경우에도 수수방관만 하다가는 자신의 위의 친중국 세력 대에 나아가서는 중국 자체가 들어설 수 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대결 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전문가 들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경에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도는 이틀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 국경선에 자주포 부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자주포는 바로 한국의 자존심 K9 자주포 입니다. 지난 24일 인도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2022년 인도 육군이 발주하는 K9 현지명 K9 바지라 자주포 200문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집니다. 사업 규모는 약 천억 루피 약 1조 6천억 원 입니다.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죠.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난 2017년 인도 방산업체 L&T와 K9 개량형 100문 판매 계약을 체견했습니다. 초기 인도분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2도 나머지 90문은 L&T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 이었죠. 당시 사업 규모는 약 450억 루피 약 7200 년 원 입니다. 이니 납품이 완료돼 배치됐으며 이도 육군이 K9 18문 예비 이문별도 으로 구성된 연대 5개를 운용 중입니다. 원래 이틀 대부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펀자브 지방과 준사막 지형인 나자스탄 지방에서 세계의 타격 군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산악 지대인 나자크 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도 육군은 산악 연대를 구성할 필요성이 생겼죠. 중국군을 막기 위해 적어도 열개 연대 자주포 200문 노구성 등 자주포 부대를 나자크 지방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군은 새롭게 도입할 자주포 200문도 하나 디펜스와 L&T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악 지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엔진 성능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인도 육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기존 K9 바지라 산물을 나다크 지역으로 이동시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점에 대해서 당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K9 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예로 얼마 전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과 한판 붙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 최신식 자주포 수십 문이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이와 맞붙은 인도는 바지라 라고 부르는 한국 자주포 K9 신문 준비 중 이었습니다. 결과는 파키스탄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후 인도는 간판에서 K9 자주포 추가 구입 을 원한 것이죠. 이도 국민들도 이를 보고 한국의 무기에 감동하여 지난번 중국과 국경에서 물력 분쟁이 발생하자 다들 국경 지대에 바지라 를 배치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사실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K9 을 선택해 가면서 중국에서는 껄끄러운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도가 K9 을 백문을 수입해 중국이 두려워하는 화력을 갖게 되자 인도의 K9 을 깎아내리기 위해 중국은 한국 자주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국의 K9 은 중국의 PLZ 공호 자주포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중국 자주포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K9 을 선택한 국가들이 어리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정부조차 PLZ 공호 자주포를 대량 구입하지 마는 것으로 드러나 이게 대체 전세계로 수 출 되는 K9 과 비교가 되는 것인가 웃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 군당국은 중국이 부탄 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상황인데 만약 중국이 부탄에서 우려하는 군사적 행동을 보인다면 인도는 부탄과의 상호방위 조약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 200대의 K9 배치에 나설 것입니다. 이 새롭게 배치될 강력한 K9 은 인도 산악지형 에 맞게 현재 더욱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하니 중국은 더욱 긴장하지 많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무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걱정해주는 중국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무기를 만들어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줘야 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